자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정진석이가 또 뭐 한동훈 뭡니까 그냥 지하자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다 국힘에 그냥 덜어붙어 가지고 3선 4선 5선 위원하는 사람들이 소명감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게 되면 그게 줄대기와 바쁜 겁니다. 정말 개탄할 일인 겁니다. 정진석 씨는 또 뭡니까 김기현 만드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정진석 씨가 뭘 했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될 때 선거관리위원회 그 센 반대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관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당연히 선관위에서 표를 만졌겠죠. 이준석이 만질 때와 마찬가지로.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정진석 씨가 했지 않습니까 오선 의원. 이제는 한동훈 만세 한동훈 만세 우리 한동훈이 만세 이렇게 하고 다니네요. 정말 참 이렇게 해야 정치 권력을 붙어 있을 겁니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나라도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야기죠. 오늘 동아일보를 보다 보니까 주간동화에 한동훈은 브랜드 뉴다. 윤석열과 세계관이 다르다. 인간이 다르니까 세계관이 다르겠지. 그러나 같은 검사 출신의 형님 아우하는 사이에 무슨 새로운 게 있겠냐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드리면 공부학사님 그래도 우리 한동훈 씨는 뭐가 한동훈이 선거 부정에서 한마디를 했다면 뭘 했냐 이야기죠. 당신들 기다려봐라 그냥 그 나물에 그 물일 거다 이야기죠. 딱 보면 모르냐 이야기죠. 서울북대 출신들이 대가리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대가리가 좋으니까 서울북대 들어갔겠죠. 그러나 선학 개념은 완전히 뭡니까 저게 남대문 시장의 아저씨보다 못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동훈이 등장해 갖는 상징성은 미래 희망 변화 브랜드 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또 붙여야 되니까 한동훈은 브랜드 뉴입니다. 윤석열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리더십 발휘에 총선 승리하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총선을 어떻게 승리하냐의 정진석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총선에 어떻게 승리하냐.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총선에 어떻게 승리하냐고. 득표수에 맞춰서 위조 투표율을 다 찍어서 뭡니까. 투표함수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승리하냐. 그냥 지금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국민의 힘한테 50석을 하사할 건지 60석을 하사할 건지 70석을 하사할 건지는 그냥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결정하는 거라. 당신이 알잖아. 당신도 아슬아슬하게 투표지 분리기 조작 창가님들이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당신이 당선됐지 않냐. 그냥 완전히 코미디고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 완전히 뭔가 쉬운 겁니다. 한동훈의 등장이 갖는 상징성은 미래 희망 변화 브랜드 뉴스입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변화를 원합니다. 50세 젊은 지도자의 등장은 조명밖에 충분합니다.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변화도 모르고 브랜드 이유도 모른다 이야기예요. 그냥 돌리면 그냥 결과를 내는 건데 뭘 그냥 선관위 조작 프로그램이 브랜드 뉴우를 안단 말이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2월 28일 주간동화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총선은 운동권 이념정치 세력과 미래준비 세력의 대결입니다. 정신나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총선이 어떻게 운동권 이념정치 세력과 미래준비 세력의 대결이냐 다가오는 총선은 선관위가 얼마나 위조 투표지를 찍어넣느냐 이게 문제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 미래준비 세력에 걸맞는 정책들이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런 걸 읽으면 내가 얼마나 구역질 나오겠습니까 정진석 씨도 내하고 동갑이고 윤 대통령하고 다 동갑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당면 과제 얼마나 경정인전 대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2021 총선설페가 갈릴 것입니다. 전부가 다 사기입니다. 거짓이고.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전부가 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당면 과제에 얼마나 경정있는 정책을 내는가에 따라서 2024년 총선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총선 승패는 우리 위대하신 선거관리위원회 내 외부에 존재하는 선거 조작 세력들의 결정에 좌우가 됩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어떤 조작 방법을 사용하느냐 전국에서 어떤 조작값을 집어넣을 거냐에 결정됩니다. 저희들이 추계해본 바에 의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사전투표일 뻥튀기를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만큼 위조 투표를 씻어넣고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사용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7.45%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329만 표의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선거구마다 골고루 접전지마다 골고루 그렇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넣으면 더블당이 무난하게 압승할 겁니다. 200석을 넘어설 겁니다. 저희들의 추계하면 얼추 214석이 나올 것을 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탄핵과 총선이 다 가능 개연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정진석 의원은 뭐라고 무슨 정책 대결이 될 거라고 운동권 이념정치 세력과 미래준비 세력이 대결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야기죠. 인간들아 이런데 방송에 와가지고 말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집에 가서 좀 쉬지 정진석 씨는 거의 떨어질 뻔 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연 씨가 투표제 분류기를 열심히 조작을 했는데 참관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뭐죠 부여 청장군 개표소가 들섭기 이름들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공병호 tv 여러분들 사권 도덕놈들 보게 되면 실제 매편인지 가짜 매편인지가 다 여러분들 조사대가 나오잖아요. 권력이 참 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부패해도 너무 부패한 겁니다. 그들의 아까의 타협과 흥정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골로 가게 됐으니까 그동안 많이 늙었네요 그래도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구도가 뭐가 중요하냐 2024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가지고 위조 투표제를 선관위가 못 만들게만 하면 이기는데 그렇게 외쳐도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앞으로 갚을 겁니까 정진석 의원은 이런 짓 했잖아요. 이게 2023년도 2월 3일 기사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2월 달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윤 시민이 무슨 무슨 시민이 해가지고 나경원 씨를 꿇어 앉히고 김기현을 밀었지 않습니까 그때 강원도에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당원인 이 당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맡기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라 이분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사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광현 강원도 국민의힘 조직본부장 38당대표 38당대표 당대표 선출 방식에서 검증되지 않고 위험한 그 알리틴 k보팅과 ars 모바일 투표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탁 철회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한 당대표 선출을 요구합니다. 단식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마 70대였을 겁니다. 이거를 누가 밀어붙여가 여러분들 선관위 측에 위임한 겁니까 정진석 씨가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거결과 제대로 발표 안 했죠. 후보별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얼마인지 ars 투표 득표율이 얼마인지 전혀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선출 과정에 선관위 협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도 부정선거고 당대표 경선도 선관위 측에 위임한 건 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부패해가지고 그냥 국힘은 당대표 경선에 떡고물을 좀 먹은 겁니다. 부정선거 떡고물을. 그런데 이제 큰 걸 먹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 삼키게 됐으니까 한동훈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간인은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사용되다 크리넥스처럼 나가 떨어지겠죠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반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대를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안 하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심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한 가지만 지금 하면 되잖아요. 위조투표지 만드는 걸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선거범죄 지금 중심에 위조투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세상에 이러면 도장을 찍으라고 도장이 있는지 도장을 인시하라고 이러면 도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병호 tv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 세상에 어디 도장을 인시하라고 이러면 도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노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으려면 네가 투표관리관이 왜 하냐 내가 해 주겠다 무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중심에는 위조투표지 제조가 있고 위조투표지를 가능하는 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란 것이 있으면 위조투표지를 못 만들잖아요 이것만 고쳐달라는 건 국민들이 공병호 tv를 비롯한 깨어있는 우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윤 대통령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좀 먹여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고 선거 공정하게 하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날인하면 그냥 선거가 상당 부분 맑아지니까 그것만 해 주십시오 그것만 좀 봐주십시오 이런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 하니까 뭡니까 앞으로 탄핵 때도 싼 거죠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4.15 총선을 대표하고 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우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래 참았지 않습니까 저분이 좀 잘하실 거다 선관위제도 선거범죄 핵심 포인트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날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하기를 경제학 박사 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뒷굼으로 하기를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 보시면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합법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율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두 가지를 다 방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그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 제조가 투입이 어렵고 전산 조작이 힘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런 세상이 될지는 정진석 씨도 여러분들 좀 부유하게 큰 거죠 아버지가 다선 의원이었으니까 윤 대통령도 부유하게 큰 거죠 아버지가 연세대학 교수였으니까 세 사람이 다 1960년생입니다 제가 60년생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시대 상황과 그분들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도가 좀 높을 겁니다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거는 권력이 그렇게 좋은지 다선 의원을 하면 그렇게 다 변질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선거 사기 세력들에 장악돼 가지고 일당 지배 체제가 돼서 이회찬 씨 이야기처럼 50년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것을 다 뭡니까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그걸 그냥 은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직석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인 겁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게 되면 자기를 믿고 이런 권력을 부여한 뒤에 몇 천만 명의 이런 사람들의 자유 생명 안위 미래 재산이 다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깡그리 무시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길이 있습니까 제가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은 5천만 국민들이 뭡니까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있냐 이야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부정성 걸 그렇게 그냥 깔아뭉개고 은폐하기로 하냐 이야기 당신이 앞날에 그냥 그렇게 해서 안전하겠냐 이야기죠 정진석 씨 한번 당신도 생각해보시오 당신들은 딸들을 다 키워가지고 부잣집에 시집 보냈으니까 뭐 노후가 걱정할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7, 9학번 7, 9학번 동기들이니까 당신들을 믿고 지금 따르는 국민들이 4천만 5천만이 되고 그 뒤에 후손들이 수없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사람들이 참정권이 박탈이 돼가지고 북조선하고 비슷한 그런 국가가 돼가서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신들이 어떤 이유로도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좀 싫어가는 의미에서 광고 하나 하고 그다음 다음 주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둑놈들 시리즈 참 제목을 잘 정했죠 진짜 도둑놈들 사기꾼들입니다 세금 먹고 사는 인간들 가운데 도둑놈들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참 궁금할 정도의 세상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날개를 달고 많이 확산돼서 여러분 더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급하는 데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서 두 달 전부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잘 쓴 통사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룬 기독교 발전사라는 그런 앵거를 가지고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도 여러분들이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경수님이 이렇게 1960년생의 대부분은 유년기에 이 잡고 개구리 잡고 그 다음 지도 잡았죠 가재에 붕어 멧두리 잡아먹다가 70년대에 들어서 라면 좀 먹고 부유하게 자라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양반 지배 집단으로 아는가 봅니다 나머지는 노예야 조선시대 기준으로 그렇게 유경수님이 아주 빼아픈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진석 씨나 이런 분들 보면 참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사람 구실을